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드리언 이현진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이렇게 터널을 이용해서 이런 탬버 가공을 하는데요. 이것만 되는 건 아니겠죠. 이 터널 지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금 사각제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면 반대쪽에서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몰딩 표면적으로 제가 몇 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한계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형상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형상날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몰딩이나 비딩이나 이런 템버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공하는 모습은 봤는데 저희 이어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지그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터널 지그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아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형상날을 이용해서 이 몰딩 전용 비트인데 이 몰딩을 뽑아내는 지그를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어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직접 만드셔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료가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재료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게 전부 다죠. 예 요거는 이제 변인이 좀 작게 오라고 오크 레드 오크를 이용을 했고요. 요 앞에 붙는 거는 그냥 일반 하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긴 부재는 이제 재료가 되겠죠. 요렇게 가공을 하면 요렇게 터널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형상날에 걸려서 깎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재료와 이 재료가 지금 얼마냐면 딱 20mm입니다. 예 그러면 얘는 미세하게 커요. 예 0.1mm 2mm가 크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지글을 만드실 때 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부재를 표시를 해 놓는 게 아마 편하겠죠. 예 그러면 두께는 21 예 그러면 여기에 21 곱하기 폭 폭은 지금 35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35라고 표기를 해 놓으면 다음에 이 속으로 들어가는 재료를 가공하실 때 이 치수대로 가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준비된 부재에 본드를 바르실 때 너무 많이 바르시지 말고 적당히 발라서 이쪽 부재가 들어가는 톤을 쪽으로는 본드가 밀려 나오지 않게 예 적당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꾹 눌러 주시고 자 요거 F30입니다. F30을 예 요렇게 박아 주시고 그 다음에 모재를 자 이렇게 터널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예 예 너무 꽉 밀어 붙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놓은 상태에서 예 요렇게 박아 줍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터널이 만들어지면 목재는 이 속으로 통과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요런 하판을 예 붙여줍니다. 자 요거는 422로 받겠습니다. 자 요렇게 박아줍니다. 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재료가 이 입구 쪽 재료가 밀려 들어가는 쪽이 너무 각이 적어 있으면 재료를 밀어 엮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원활하게 밀어 엮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살짝 각을 쳐 주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모재를 빼고 그걸로 각을 적당히 잡으셔서 예 이쁘게 안 나와도 됩니다. 예 어차피 가공은 이쪽에서 되기 때문에 이 끝은 재료를 엮기 쉽게끔만 예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요 요 부분도 예 약간 제거를 해 줍니다. 이쁘게 나올 필요 없겠죠. 예 적당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덮어 주시면 됩니다. 예 끝났어요. 리연 머신 리연 머신 자 그러면 이제 재료는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겠죠. 자 저희 기계에 예 저희 이업 머신의 최대 장점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이런 재료를 놓고 재료를 놓고 쉽게 고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이 이업 머신의 최대 장점이 아닌가 제가 기계 개발자지만 정말 이거는 내가 개발을 잘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쉽게 쉽게 고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분무기 하나 받쳐주면 좋을 겁니다. 이 위치에다가 예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예 같은 길을 자르겠습니다. 본드를 살짝 치시고 그대로 밀착시키시고 자 F30으로 빵 빵 빵 빵 빵 빵 빵 예 끝났어요. 자 이제 이런 직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하실 때 갖고 오셔서 걸고 바이스 하시면 얘는 고정이 되겠죠. 재료가 이쪽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그를 장착하고 날물을 꼽아놨습니다. 예 이렇게 형상날을 꼽아놨죠. 예 지금 지그를 장착하고 제품을 한번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아무데나 꼽으면 될 거고요. 자 갖고 오셔서 지금 요쪽 위에 알 알날을 이 위에 턱 끝점으로 맞출 겁니다. 네 요렇게 보시고 어 미세 조정을 하면서 요렇게 맞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X축에 이 브레이크를 꼭 잠그 주셔야 됩니다. 예 움직이지 않게 자 그리고 이제 기계를 돌려서 한번 쭉 밀어줍니다. 자 이제는 여기로 밀어붙이고 브레이크를 잠그고 항상 브레이크 잠그고 하시면 요쪽 뒤에 보면 스토파가 있습니다. 이 스토파를 뒤에다가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제 몰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요런 몰드가 나왔죠? 아 이걸 밀어 열 때 이제 나를 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밀어 열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표면이 조도입니다. 이 표면이 조도가 잘 나와야 되겠죠? 너무 헐렁헐렁하게 들어가면 이게 안에서 떱니다. 예 딱 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치수를 맞추실 때 이렇게 가능하면 안에서 이렇게 여유가 많이 없게 여유가 많이 없게 맞추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이 몰드를 너무 빨리 당기면 조도가 떨어집니다. 이 나리 알패임이 회전을 하면서 너무 빨리 당겨 버리면 여기 줄이 생기죠? 그 줄을 엎드려면 좀 천천히 몰드를 그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마 이것만큼 편안하게 이 다양한 아마 그 몰딩을 빼내는 기계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저희 이현머신을 활용을 잘 하시면 대량 생산입니다. 이현머신 예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템버 이 템버는 가공을 하셔서 잠깐만요 요즘 템버 슬라이딩 문짝이 유행을 하죠? 예 이렇게 유행을 합니다. 이걸로 슬라이딩 문짝을 만드는데 참 이런걸 우리가 일반 목공기계로는 가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현머신으로 이렇게 터널을 이용해서 하시면 편할 것 같고 오늘은 요거 가공하는 템버가공하는 모습하고 지금 몰드 하나를 보셨는데 자 사이즈가 천차만별로 예 다 가공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것보다 훨씬 큰 것까지 가공이 되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어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게 하나하나 영상을 만들어서 예 계속 이렇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11월달에 컨텐츠 영상이 올라간다고 약속은 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컨텐츠에도 요게 아마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저희 이어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 머신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한번 관심있게 보십시오. 이어 머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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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